이전 강좌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패널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에 간편하게 브러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수많은 샘플 브러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나만의 스케러 브러쉬, 아트 브러쉬, 패런 브러쉬를 만드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브러쉬 스패널에 저장하여 스케러 브러쉬라고 불리는 분산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만의 독창적인 스케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예쁜 편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오른쪽 페이스드 보드에서 곰돌이 얼굴을 선택한 후 브러쉬 스패널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에서 스케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스케러 브러쉬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베어를 입력하고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왼쪽 아트보드 페이지에서 검정색 선 색상이 적용된 끝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브러쉬 스패널에서 베어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에 베어 브러쉬가 적용되었지만 크기, 공간, 분산, 회전 등이 모두 동일하여 단조롭게 보입니다. 이제 이 단조로운 브러쉬를 좀 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어 브러쉬가 적용된 끝이 둥근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 스패널에서 베어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케러 브러쉬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사이즈, 스페이싱, 스케이러, 로테이션과 같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브러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4가지 옵션은 모두 픽스드로 고정된 상태가 되며 왼쪽의 최소값만 활성화되어 있고 오른쪽의 최대값은 비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러쉬는 동일 크기, 동일 공간, 동일 분산, 동일 회전으로 고정되어 지금 보시는 베어 브러쉬와 같은 단조로운 모양이 됩니다. 사이즈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무작위를 뜻하는 랜덤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페이싱, 스케러, 로테이션의 드랍다운 버튼을 순서대로 각각 클릭한 후 랜덤을 선택합니다. 4가지 옵션을 픽스드에서 랜덤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최대값을 조절할 수 있는 오른쪽 옵션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베어 브러쉬에서 곰돌이 얼굴의 크기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싱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여 공간을 조절합니다. 베어 브러쉬에서 곰돌이 얼굴과 얼굴 사이의 공간이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켈러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패스를 기준으로 곰돌이 얼굴의 위치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분산합니다. 베어 브러쉬에서 곰돌이 얼굴에 분산된 위치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회전을 조절합니다. 베어 브러쉬에서 곰돌이 얼굴의 회전 각도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옵션별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하고 그 결과를 미리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한 분선 브러쉬를 위한 최대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어 브러쉬의 가장 적절한 옵션 값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이즈의 최소값의 30%, 최대값의 90%를 입력합니다. 스페이싱의 최소값의 40%, 최대값의 50%를 입력합니다. 스케러의 최소값의 마이너스 20%, 최대값의 20%를 입력합니다. 로테이션의 최소값의 마이너스 60도, 최대값의 60도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아더브 일러스트레이러 경고 상자에서 Apply to Strokes를 클릭합니다. 곰돌이 분산 브러쉬로 장식한 예쁜 테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트보드 중앙에서 곰돌이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Opacity의 1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아트보드 오른쪽 페이스드 보드에서 꽃을 선택한 후 Brushes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에서 Scalar Brush가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Scalar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Name에 Flower를 입력하고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트보드 페이지에서 흰색 선 색상이 적용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Brushes 패널에서 Flower Brush를 선택합니다. 사각형에 꽃 브러쉬가 적용되었지만 이전의 곰돌이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꽃의 크기, 본간, 분산, 회전 등이 모두 동일하여 단조롭게 보입니다. 이제 이 단조로운 브러쉬를 좀 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 브러쉬가 적용된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Brushes 패널에서 Flower Brush를 더블 클릭합니다. Scalar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Size, Spacing, Scalar, Rotation의 드랍다운 버튼을 순서대로 각각 클릭한 후 Random을 선택합니다. Size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Flower Brush에서 꽃의 크기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pacing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공간을 조절합니다. Flower Brush에서 꽃과 꽃 사이의 공간이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calar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패스를 기준으로 꽃의 위치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분산합니다. Flower Brush에서 꽃의 분산된 위치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의 최소값과 최대값 슬라이더를 좌우로 각각 드래그하면서 회전을 조절합니다. Flower Brush에서 꽃의 회전 각도가 적용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자유롭게 변경되지만 꽃의 모양이 대칭형이라 각도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Flower Brush에서 가장 적절한 옵션 값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Size의 최소값에 30% 최대값에 110%를 입력합니다. Spacing의 최소값에 30% 최대값에 50%를 입력합니다. Scalar의 최소값에 마이너스 20% 최대값에 40%를 입력합니다. Rotation의 최소값에 마이너스 90도 최대값에 90도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to Strokes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Shift-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꽃 분산 브러쉬로 장식한 예쁜 테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펜툴을 선택합니다. Swap Fill and Strok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X를 눌러 흰색 선 색상을 면 색상으로 교체합니다. 꽃 브러쉬를 따라 클릭 클릭하면서 불규칙한 형태의 상자를 그립니다. 단축키 Ctrl-Shift-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꽃 브러쉬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Shift-A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꽃 브러쉬와 흰색 상자를 함께 선택한 후 Ctrl-E를 눌러 잠급니다. 문서 하단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뒤에 숨어있는 로고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Shift-A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완성된 편지지에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50% 회색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0.5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아트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평선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방금 그린 수평선을 선택합니다. Alt-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방금 실행한 명령 즉 이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선을 복제하라는 명령을 반복하기 위해 Ctrl-D를 여러 번 눌러 선을 복사합니다. 방금 완성한 선들을 함께 선택한 후 Alt-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편지지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스케러 브러쉬로 만든 두 개의 예쁜 Fancy 편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브젝트에 적용한 브러쉬를 제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아트보드에서 곰돌이 브러쉬가 적용된 사각형을 선택한 후 어퓨어런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어퓨어런스 패널에서 스트로크에 배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배어를 선택한 후 Delete Selected Item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배어를 선택한 후 Delete Selected Item 아이콘으로 드래그합니다. 적용했던 곰돌이 브러쉬가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Z를 눌러 취소합니다. 만약 이미 적용한 브러쉬의 옵션을 다시 조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아트보드에서 곰돌이 브러쉬가 적용된 끝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이 앞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Swatches 패널에서 분홍색을 선택합니다. Brushes 패널 탭을 클릭한 후 베어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 Scalar Brush Options 대화 상자에서 크기, 공간, 분산, 회전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 옵션들은 바꾸지 않고 이미 적용한 브러쉬의 Colorization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메소드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Tint를 선택합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껐다가 다시 체크하면 분홍색 조가 적용된 브러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소드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Hue Shift를 선택합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껐다가 다시 체크하면 분홍색 조와 보색이 적용된 브러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소드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Tint and Shades를 선택합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껐다가 다시 체크하면 분홍색 조와 음영이 적용된 브러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한 후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to Strokes를 클릭합니다. 곰돌이 브러쉬가 분홍색이 적용된 모노톤 브러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축소 확대하면서 복사하여 만든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오브젝트나 캐릭터를 만들어 나만의 분산 브러쉬를 만들면 테두리를 장식할 수 있고 옵션을 조절하여 간편하게 브러쉬의 모양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 나만의 멋진 분산 브러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lık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adamente요. íem variance vagina disci li sideways ursday 일본 replicated